안녕하세요. 여섯시내고양입니다. 최근에 고용보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층의 경제활동이나 취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현실을 감안한 아주 반가운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귀농도 꾸준히 늘고 있죠. 귀농 프로젝트 농부가 김성희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가장 한국적인 요고 요고 요고를 만들고 싶어하는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네. 네.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충부 영동을 태어냈는데요.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충부 영동을 태어냈는데요. 더운 날씨에는 막걸리가 최고잖아요. 그럼요. 더위 시킬 때는요. 이거 막걸리만 한 게 없죠. 맞아요. 왜? 왜요? 이거 와인장이 여기 있어요. 막걸리 아니에요? 아, 어르신들이 우아한 자태. 그 뒤에는요. 와인이네요? 네. 시골이라고 막걸리만 드시나요? 지금 와인이 대세입니다. 대세예요. 와인을 만드는 남자 안남낚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와인 좀 맛보고 싶어서 주인공을 따라갔는데요.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는? 여름 피서는 저는 여기서 합니다. 우와. 와인 숙성실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아, 기가 막히게 꾸며놓으셨네요. 네. 온도도 타나질 거고요. 이거 꺼내서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최후의 와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주인공이 직접 담근 와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크통에 숙성을 해서 그 어크향이 아주 좋아요. 빛깔부터 참 곱죠? 맞아 들겠어요. 그러면 눈으로 한 번 마시고. 아니, 벌써 취하셨네. 또 우아하게 맛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맛있다. 아유, 뭔데 이렇게 맛있어요. 더 줘요. 아유, 인생하게 보면 어떡해요. 더 줘요. 아유, 좀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와인이 만들어지는 장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포도 파쇄기. 쪽에 있는 거는 이제 착잡기예요. 착잡기고. 여기는 그 와인을 이제 그 숙성하는 공간. 아, 그럼 이런 기계도 있고. 오, 장비가 많아요. 경비가 꽤 많이 들었겠어요. 네, 영동군이 이제 와인 특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동군이 이게 정책적으로 여기가 이제 포도의 고장이기 때문에 와인을 담는 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요. 농동, 포도, 축구처럼. 그럼요. 주인공의 경우 이 지원을 알차게 활용했는데요. 각종 설비에서부터 시작해 앞서 보셨던 지하 숙성실도 지원비로 지은 거고요. 이 체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부담 팍팍 덜었겠죠. 그럼 이 비싼 장비들이 다 있어야지만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가정에서 담을 때는 그냥 그 작은 통만 있어도 술 담는 데는 아직 지장이 없어요. 이번엔 와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 포도를 만나볼 차례죠. 12년 전 고향이었던 영동으로 귀농해 포도 농사를 시작한 주인공. 워낙 여긴 포도가 유명해서 작물 선택하는데 그리 어렵진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포도 향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포도가 참 실하더라고요. 특이한 점은 귀농 초반부터 와인에 도전했던 겁니다. 귀농도 힘드시잖아요. 포도 수확하랴 재배하랴. 그런데 어떻게 와인까지 만드셔요? 포도즙은 제가 처음에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여러 가지 팔로 문제나 이게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도 되고 와인을 만들어놓으면 숙성이 되는 과정에서 부호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